오늘은 야크치즈 히말라야 해발 4500m 지해산 한라산이 2000m 밖에 안되는데 여기 지금 4500m 방목하는 야크의 밀크로 만든 프리미엄 애견 간식이라든지 이게 야크치즈라고 엄청 단단합니다 또 엄청 단단해서 손도 안 불러져서 톱으로 썰었어요 톱으로 썰었는데 요거를 한번 먹여 볼게요 토리 어 토리자 관심이 없나 토리자 관심이 없습니다 자 토리씨 관심이 없어요 아니 엄청 고급 뭐 고급이라는데 이게 야크 치즈라고 이게 대발 4500m 톱이 좋은거다 뭐 봐라 아니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토리야 좀 먹어봐라 사증을 지내요 사증을 자 토리무어 외멸을 해버렸습니다 외멸을 야 토리자 먹어 관심이 없네요 자 여기 그냥 놔 줘 자 자 자 자 안 먹는답니다 우리 강아지라도 한번 먹여볼까요 자 강아지 자 어이고 tekeächen 싫어 어 자 강아지 먹 죄arg 응 응 으 으 어유 토리 하지마 강아지는 안지 먹지도 못하고 냄새 맡았는데 토리가 아유 먹게 하네요 토리가 진짜 울지는 않습니다 진짜 울지는 않아요 강아지도 알아요 댓글에 뭐 재미있냐 이랬는데 강아지도 알아요 지가 안 울리는 걸 토리도 진짜 울지는 않아요 사실 지가 집에 슬리프도 남아나지 않고 집에 대변패드도 남아 모든 걸 그냥 폴리시가 다 무릎댑니다 또 이갈이 강아지도 다 무릎댑니다 근데 지금 토리가 오고는 그런게 없어졌어요 토리가 오고 나서부터는 뭐 배변패드를 뜯는다 가구를 뜯는다 이런게 없어졌습니다 토리가 목양견이다 보니까 우리 신발을 문다 뭐 슬리퍼를 문다 배변패드를 문다 가만두지 않습니까 딱 가로막아요 가로막거나 아니면 이렇게 쿡쿡 이렇게 쿡 쳐요 아니면 앙 이렇게 야 야 야 어 원래 제가 장난치면 손도 무릎뜯고 다 무릎뜯는데 요새 토리한테 교육을 받아가지고 조심을 하네요 조심을 조심을 어 토리야 요새 우리 목양견 토리가 집을 잘 지키고 있네 그지? 애들 교육을 잘 지키고 있네 그지? 목양견이 밖에서만 할일을 하는게 아니고 집에서도 지금 집에서도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실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어이 강아지 어이 여기도 하나 있네 강아지 자 우리 강아지 이리와라 어 토리꺼야 토리꺼야 자 토리 먹어 그럼 먹어 어 먹어 봐 맛은 없어 애기는 주기 싫은데 맛은 없어 어 애기야 어이구 등을 돌리고 있어 애기가 그냥 막 오면 좋다고 핥히고 무릎뜯고 올라타는데 어 오늘은 딱 토리가 교육을 시켰는지 딱 와서 앉아서 쳐다봐요 먹을 거 주세요 이렇게 토리 밥도 욕심 안내고 포리시 밥도 욕심 안내고 딱 저한테 앉아서 내 밥 주세요 내 밥 이렇게 딱 지금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토리한테 아이 이리와 어 자 꼭 꼼자 어 어 이거 나중에 강아지 훔쳐갑니다 강아지가 훔쳐갑니다 강아지가 훔쳐갑니다 강아지 강아지 어 어 어 아이고 강아지가 훔쳐가 빠르네 지금 강아지가 지금 간식을 훔쳐가려다가 털이 오는 소리를 듣고 지금 강은 소리 왔다가 오는 소리에 지금 고마워 쳤어요 어 어 다시 한번 볼거야 강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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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이고 또 먹을 뻔했는데 간식은 간식은 먹을 뻔했는데 어 어 있어 어 다 지키고 있어 지금 자 그럼 다시 해보자 자 토리야 하자 강아지 자 강아지도 관심이 없네요 토리를 공으로 유인하고 강아지한테 먹을 걸 좋아했는데 간식은 관심이 없어요 이 간식은 기호성이 안 좋은걸로 우리 폴리시도 안먹고 닭송터 진짜 쇠도 시각 없거든요 쇠도 근데 안먹어요 톨이 진짜 잘 먹거든요 간식 종류별로 다 먹어보는데 안먹어요 우리 꼬맹이 시골 잡으죠 가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밥 먹을 때 그냥 제 손도 그냥 먹자 근데 저는 안먹어요 기호성이 너무너무 떨어지는 걸로 생구치도 먹는 우리 폴리시는 결국 먹습니다 생구치도 먹는 우리 폴리시는 결국 먹어요 잘 먹는지 못 먹는지 보고 기호성 한번 볼게요 잘 먹는지 못 먹는지 기호성 한번 볼게요 잘 먹는지 못 먹는지 기호성 한번 볼게요 잘 먹는지 못 먹는지 기호성 한번 볼게요 어 폴리시 네꺼야 굉장히 딱딱해 먹기 힘들지 손쓰고 발쓰고 이빨쓰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쨌거나 쇠부치도 나부도 다 먹는 폴리시 결국 먹기 시작했습니다 먹기 시작했는데 만만치 않다는 거 우리 토리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폴리시가 먹는 걸 보고 토리도 질투를 해서 먹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 토리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강아지가 뺏어 먹으려고 하지 지금 폴리시는 잘 먹고 있지 이러니까 질투가 부르는 입맛이라고 질투의 입맛 썩 그렇게 먹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먹기 시작했어요 우리 폴리시는 사실 운동기구 쇠부치도 다 뜯어먹고 쇠부치에 붙어있는 고무, 프라스틱 다 뜯어버리고 뜯고 나면 쇠까지 뜯거든요 근데 토리는 갑자기 먹기 시작했어요 강아지가 질투를 해 버리고 강아지가 먹고 싶다고 달라들어 버리고 지금 폴리시가 잘 먹고 있으니까 질투가 나서 먹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웰시 콕이 정도 되니까 끝을 약간 깨기도 하네요 끝을 약간 깨기도 하네요 깨지는 소리 들리죠?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잘 안 깨져요 너무 딱딱하고 이빨이 아파서 안 씹을 만도 한데 씹고 있습니다 열심히 씹고 깨보려고 노력중입니다 깨보려고 노력중인데 잘 안 깨지나봐요 우리 폴리시 얼마나 깨고 있는가 볼게요 침만 바르고 있네요 마음 급해졌습니다 폴리시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평소에 안 먹던 것도 누가 오면 난리가 나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저랑 잠깐 안 봐도 보고싶어 죽는다고 만나면 꼬리 치고 난리인데 간식 주면 그걸 물고 어디다 숨길까? 그 국립만 해요 방광고 둘째고 너무 방광하나가 간식을 주면 이걸 어디다 숨겨야 되지? 그 생각하는 놈인데 지금 만만치 않네요 기스 한번 나지도 않고 열심히 씹고 있습니다 톨이는 포기하고 들고 나왔네요 씹다가 들고 나왔어요 다시 또 집으로 들어갑니다 또 나가네요 씹는다 먹는다기보다 그냥 내꺼야 이거 폴리시한테 줄 수 없어 이거 꼬맹이 강아지한테도 줄 수 없어 내꺼야 딱 그 정도예요 너는 지금 이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부사보자 이라고 입고 지금 근데 다른 놈들 없으면 얘도 안 씹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애들 때문에 질투를 해서 씹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며칠 지나면 하나를 다 씹어서 먹어 보고 나면 그 뒤로는 또 찾을지도 모르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 정도입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리듬 열어봅 보컻이 보컻이 뭐